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이 코가 큰 동양인 그 다음에 입술이 두꺼운 동양인은 있지만 서양인 처럼 눈 큰 동양인은 아주 매우 드물기 때문에 동양인에게서는 눈 성형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성형수술인데요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면서 깨닫게 된 것이 와 정말 우리나라 여성들 눈이 정말 예쁘네 하고 감탄할 만큼 눈의 예쁨은 이미 상향평준화된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동안은 눈만 보였습니다만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게 되면 하광과 입술이 적나라하게 보이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상부 중부 하부 이 3등분을 하였을 때 그 위쪽에는 눈이 관장을 하고 중간은 코가 아래쪽은 입술이 그 얼굴에 그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눈이 작은 것에 한이 맺혀서인지 강남 성형외과에서는 쌍꺼풀 수술, 눈매교정술, 앞트임, 뒤트임, 위트임, 밑트임, 풀트임, 사방트임을 해서 눈을 크게 하는 수술이 극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얼굴에는 코와 광대가 있는데 광대가 지배하는 얼굴은 얼굴의 입체감을 저해하고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보이게 하여 안 예쁨으로 특히 동양인의 경우 광대를 이렇게 축소하게 됨으로써 그리고 코를 높게 하는 융비수를 하여서 중간 얼굴에서는 광대뼈보다는 코가 더 돋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안면부에서의 제왕은 단연 입술인데요 그 남성의 상징을 코라고 할 수가 있듯이 여성미의 상징은 여기 루즈를 바르는 입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양에서는 입술을 순이라고 하는데 여성생식기인 대음순, 소음순이 바로 이 입술순이고요 영어의 뿌리인 라틴어에서 입술이 라비아인데 대음순이 라비아 메이조라, 소음순이 라비아 마이노라라고 하여 입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자체, 여성 그 자체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유튜브 동영상에 올리려고 여기에 사용할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다보면 정말 그 기발한 사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기 이 여성의 얼굴에 풍모와 이 분이 들고 있는 이 칼의 서늘함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입술 관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초코파이 정인데요 윗입술 관상은 위에 있으니까 주는 정 아랫입술 관상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받는 정입니다 이분의 경우 아주 예쁜 얼굴인데 자유롭고 너그러운 인상이라기보다는 차가운 얼음공주의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이 얇은 입술 때문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여성의 눈을 두 배, 세 배로 크게 한다면 괴물 같겠고 코도 물론 너무 이상하게 두 배, 세 배로 높아지거나 커지면 너무 이상하겠습니다만 입술은 얇은 입술과 두꺼운 입술의 볼륨 차이가 여기 두 여성의 차이를 보더라도 서너 배 이상 큰 차이가 날 수 있겠는데요 만약 본인의 하관이 크다고 할 때 입술 크기는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는 눈이 크면 눈가 여백이 줄어들어 보이고 코가 높으면 광대가 작아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칫 입술이 커지게 되면 촌스러운 인상이 되어 예쁘지 않은 얼굴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얼굴 비율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치조골 돌출인 경우에 입술을 크게 하면 흡사 흑인형 입술이 됩니다 이에 반대되는 경우로는 돌출입 ASO 수술을 하게 되면 입술이 작아집니다 돌출입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 그 2번의 코 옆 꺼짐은 연예인형 얼굴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90% 이상 코 옆 꺼짐이 있겠는데요 이렇게 코 옆이 꺼진 경우 입술이 커지면 인중 경사가 앞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가지고 뾰루퉁한 얼굴이 됩니다 세번째로 인중이 길 경우 입술이 커지면 오리 입술이 됩니다 인중 길이 대 아래턱 길이가 1대2일 때 입술이 커지면 예쁩니다만 귀족수술이나 고양이 수술 후 인중이 길어지게 되면 이 비율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그때 물고기 입모양 혹은 붕어 입술 모양으로 표정을 이렇게 자꾸 주우라고 하는데 이 모양이 얼마나 안 예쁜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장한 머리 있는데 입술이 커지면 성형한 티가 그 많이 나는 이유가 또 이 승장한 머리 있을 경우이겠습니다 그 한 머리에 그 입술의 위쪽으로는 그 한 머리 코 옆 꺼짐이 되겠고 입술의 아래쪽으로는 그 한 머리의 원인이 승장 꺼짐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코 옆 꺼짐 아래쪽으로는 승장 꺼짐이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식 전문병원인 저희 박현성외과에서는 입술을 도톰하게 하는 방법으로 입술 필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로 입술 지방의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입술은 이렇게 자꾸 움직여서 이렇게 지방이 생착이 잘 안되지 않나요? 하고 입술 지방의식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던데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필러가 얼마나 오래가나요? 동영상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러는 기본적으로 이물질이기 때문에 저의 경우도 뭐 이렇게 필러를 입술이나 이런 데는 뭐 맞은지 10년이 넘었는데 가끔 피곤하거나 과음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붓고 염증이 나는 경우가 그런 경우를 겪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작용이 염려스러운 입술 필러보다는 이물질로 인한 부작용이 전혀 없고 영구적인 입술 지방의식을 1차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고려할 점이 그 입술 지방의식으로 입술을 크게 했을 때 예뻐지려면 방금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4가지 요소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 4가지의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간과하고 눈이 커지면 무조건 예쁠거야 코가 얄쌍하면 무조건 예쁠거야 하듯이 입술이 도톰해지면 또 입술 지방의식을 해서 입술 필러를 해서 입술이 도톰해지면 무조건 예쁠거야 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자칫 강남성계의 얼굴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하관이 큰 얼굴에서 어떤 비율로 입술 지방의식을 하게 되면 하관 축소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얼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